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현실피 기본 더비슈즈 3종 추천 리뷰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더비슈즈가 있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더비슈즈 3가지를 직접 선정해봤고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고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로서 구매하기도 편한 추천 더비슈즈 3종 간단한 디테일과 사이즈 팁, 추천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타의 HS711입니다. 가격은 167,200원으로 무신사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요. 가장 무난하고 깔끔한 라스트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가피는 광택이 느껴지는 단단한 촉감의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어퍼 위에 아일렛 탭이 붙어있는 형태라 깔끔한 느낌의 아일렛은 6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절개선 디테일이 있고 안감은 베이지색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인솔은 분리가 되지 않는데 단단한 느낌이고요. 접착식에 시멘트 재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솔부분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고 아웃솔은 미끄럽지 않은 고무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9분 3cm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260을 뷰팅했는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발볼이 가장 넓게 나온 제품이라 특별히 작게 나온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평소 신는 운동화 사이즈 대비 반 사이즈 작게 신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무난하고 기본적인 라스트로 코디 범용성이 좋고 포멀룩, 캐주얼룩에 두루 활용하기 좋은 기본 버비 슈즈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그라더스의 블러처 08입니다. 가격은 39만원으로 그라더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요. 납작하고 둥근 형태의 독특한 라스트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가피는 부드러운 촉감의 풀그레인 버팔로 가죽 소재인데 스톤 워싱 처리가 되어 있어 특유의 빈티지한 질감이 느껴지고 어퍼는 쿼터와 뱀프가 나누어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아일렛은 5개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검은색의 송아지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데 발 뒤꿈치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으면서 힐탭이 안쪽에 달려있어 편하게 착화를 할 수 있고 인솔은 분리가 가능한데 뒤쪽에 스펀지가 있어 착화감이 편하고요. 아웃솔은 블레이크 레피트 제법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가죽 소재의 홍창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해줘야 오래도록 신을 수 있고 구분 3cm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260을 뷰팅했는데요. 길이를 비롯한 전체적인 키스가 여유롭게 나왔고 보통 발인 경우 평소 신는 운동화 대비 반 사이즈 칼발인 경우 한 사이즈 작게 신어도 될 것 같아요. 독특한 질감과 라스트로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 좋고 여유로운 핏의 바지와 함께 캐주얼, 미니멀 룩을 연출하기 좋은 더비주즈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도셉트의 폴입니다. 가격은 98,000원으로 20푸센치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요. 과하지 않은 스퀘어토가 매력적인 제품으로 가피는 광택이 느껴지면서 적당히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어퍼는 쿼터와 뱀프가 나눠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아일렛은 4개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검은색의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데 발 뒤꿈치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 편하고 인솔은 따로 분리가 되지는 않는데 안쪽이 푹신한 스펀지로 되어 있어 착화감이 편하고요. 하루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재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솔부분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고 아웃솔은 패턴이 들어간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 미끄럽지가 않고요. 굽은 속굽을 포함해 3cm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260을 피팅했는데 이 제품 역시 길이와 전체적인 치수가 여유 있는 느낌이고 보통 씻는 운동화 대비 반 사이즈 작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스퀘어토 디테일이 세련된 느낌이고 미니멀, 캐주얼룩에 활용하기 좋은 입문용 스퀘어토 더비슈즈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현실팅 기본 더비슈즈 3종 추천 리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